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 진짜 가눈 태풍이 엄청 강해요 새벽부터 배속비만 오고 바람도 많이 불러고 봤다가 파도도 소리 엄청 커요 그래 하다가 우리 집에 모두 다 안 자고 인직 인근하고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고 그리고 그리고 유리 장문적에서 계속 보고 혹시 무슨 발생할까 봐 문제나 뭐하나 계속 지킬하고 있어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바람 소리하고 그리고 파도 소리하고 비 막소하는 소리하고 유리에서 막소리나 그래 엄청 무서워요 와 그래도 지금 조금 비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파도하고 바람 아직 강해요 그래 때문에 여러분 밖에 외충하면 조심하고 만약에 이런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심하고 그래요 그래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좋은 하루인 되세요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обр περι Eduardo 워ings 여러분 세팅